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구독 눌러주시는거에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야 남자애들 자꾸 애교부리지 말라고 왜 자꾸 애교를 부리니 딱밤에 이맘대 맞을거니? 신미호크, 아프, 드레이크, 캐번디쉬 신미호크랑 드레이크 쓰면 되겠네 자 트롤몽군이 봤구요 마피아 그래 마피아 너 잘한다고 했어 니가 분명히 잘한다고 했어 믿는다 자 짱훈이, 윤건이, 레디플레이어, 그리고 공파리 하비오빠 사랑해 너희들 진짜 그러지 말라니까 야 마피아 와 저거 100짜리네 어? 윤건이, 윤건이 캐릭터가 애매한데? 윤건이 캐릭터가 애매해서 상대팀이 조금 화가 날 수가 있겠어 자 출발하겠습니다 히켄이켄 요즘 히켄이켄 겁나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계속 그 초패캐로 사기캐 보여주는 것보다 좀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주는게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구 자 히켄이켄 준비하구요 자 바로바로 싸댑니다 히! 아이씨 너이씨 저는 카이로 잡으러 왔어요 카이로를 잡았죠 그래서 자 다 잡아요 자 본진으로 바로 갑니다 자 여러분 본진으로 바로 가요 자 에이스 반가워요 아이씨 뭐해 뭐 뭐 뭐 뭐 에이스 뭐 아이씨 일단 이 친구 먼저 잡아야 돼 아우 아 장난 아니네 어이씨 날라왔어 아이씨 아 적진 제대로 안 돼 저 일단 저거 고기 먹고 생각하자 자 일단 저거 고기는 빨리 먹어야겠어 역시 남자는 진격이지 형이 요즘 플레이가 좀 진격이야 거기서 뭐 하세요 좋아요 아 아 위험해 아 씨 까비 아 거의 다 잡았는데 아 콩팔이 거의 다 잡았는데 형 간다 우리 나의 애증의 마르코 형의 애증의 백마르코 너 마저 잡아야지 형이 여기서 얘들아 피 한번 돌려줄게 우리 팀 피 한번 먹고 좋아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비비는 거야 자 닭발 킥도 바로 가요 자 닭발 킥도 바로 가요 얘들아 얘들아 마르코 하면 피야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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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마르코를 닮았다 하니 무슨 마르코 그렇게 하니 이거 봐 형이 쌉캐리 해주지 않니 해캐리 해주는 거야 아까 같은 건 전략적으로 한 거고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이겨야 되지 않겠니 제가 캐리에서 이겼는데 트롤문군 트롤문군 지금 맨 밑에서 야 트롤문군 너 이거 내 신애로 기포 파고 있었니 야 트롤문군 너 이거